반도체, 이찬원주 등 핵심 산업기술을 노린 산업스파이가 기승인 가운데 시대착오적인 현행 간첩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거셉니다. 산업계와 함께 법조계가 한 목소리로 국가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며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문다이 기자입니다. 날로 들어가는 산업기술 유출이 국가산업기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안보의 모법인 형법 제98조, 일명 간첩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정책토론회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영주 국회 부의장과 홍익표 원내대표, 이상원 문체위원장 주체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법조계와 학계, 산업계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현행 간첩법은 대상을 적국으로만 한정해 외국 간첩은 처벌이 어려운 상황. 토론회 참석자들은 대상을 외국으로 확대해 기술 유출을 근본적으로 방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성우 한국헌법학회장은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정보전쟁이 적국뿐만 아니라 동맹국과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 국가기밀 유출대도 집행유예 등에 그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정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핵심 기술 유출로 인한 우리 기업들이 본 누적 피해 금액은 25조 원 이상. 반면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상기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법원 선고 가운데 실형은 10.6%에 불과했고 대부분 집행유예였습니다. 기술 유출에 대한 양용 기준은 턱없이 낮아 선박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황. 김도식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는 간첩법 개정안 통과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면서 현행법은 적국이 아닌 외국이나 외국인 단체를 위해 국가의 기밀을 탐지, 수집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어렵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첨단 기술 유출을 간첩 행위로 간주하고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기술 유출에 대해 강의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국가산업 기반의 붕괴 내지 괴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고 이상원 문체위원장도 국가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했습니다. 산업계도 같은 입장입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 산업협회 사무국장은 반도체 등 핵심 기술이 국가 안보 개념에 들어온 기술 패권 시대가 됐다면서 산업기술 보호법만으로 핵심 기술을 보호하기 쉽지 않아 간첩죄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데일리 TV 문다희입니다. escisa